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이죠 아 몰라 몰라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야 라는 대적이 불가능한 그런 오징어 지킴이 쓰니 데리고 왔어요 대적 불가 싸움이 안 돼 제목 저희 남편이 커피를 샀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여자가 섞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거 이혼각이겠죠 근데 애들 때문에 나 이혼 안 할 거예요 원지 남편과 대판 싸웠는데 좀 봐주세요 아니 왜 여자들한테 돈을 쓰나요 제목 그대로 남편이랑 대판 싸웠고 글 쓰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정확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커피 3잔을 결제한 내역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지금부터는 대화체로 봐주세요 자기 이거 뭐야 커피 3잔 결제한 거 이거 뭐냐고 우리 이번 달에 커피 배달 시켜 먹은 적 없잖아 어 이거 정형외과 물리치료 선생님들 고생했다고 시켜드린 거요 나 이번에 허리 물리치료 10번 받았잖아 아니 그거 다 돈 받고 고쳐주는 건데 커피를 왜 시켜주는 거야 그것도 그냥 집 앞에 있는 병원이니 병원 갈 때 대충 사서 갔으면 되는 건데 굳이 배달의 민족으로 시킨 이유가 뭐야 아니 나는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마지막 치료라는 걸 깨닫고 그냥 시켜드리고 나온 거요 뭐 같이 마신 것도 아니고 새 잔 전달해 드리고 드세요 하고 나온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왜 쓸데없는 호의를 베푸냐고 그리고 그거 전부 다 여자 간호사들 아니야 아니야 남자도 있어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취조하듯이 묻고 그래 그리고 내가 나이가 뭐 애도 아니고 나이 마흐네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쓸데없이 남들한테 호의를 베푸냐고 너는 뭐 돈이 남아 도냐 그리고 왜 자꾸 사람들한테 뭘 못 사줘가지고 안달인 거야 아니 그 돈 우리 생활비도 아니고 내 개인 용돈 안에서 쓴 건데 그리고 사람들 사주는 것도 다 내 용돈 안에서 쓰는 거고 남는 돈으로 쓰는 건데 그게 왜 문제야 이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대판 싸웠는데요 저는요 남편의 이런 그지같은 오지랖이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정형외과 물리치료받은 그게 뭐가 그렇게 고맙다고 커피까지 사다 바칠 일입니까 남편은요 제가 너무나도 작은 일도 다 이런 식으로 캐묻고 짜증내고 그런다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데 아니 자기 와이프가 오지랖 부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이러는 거 이거 뭐죠 커피 안 사주면 죽습니까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이거 자작이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가요 많습니다 댓글 1번 헐 20대 초반 애들이 꽁냥꽁냥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마음에 커피 사주는 것도 이렇게 간섭을 당해야 한다고 저기요 아니 지인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보다 자기 용돈 안에서 쓰는 건데 너 왜 이러세요 몇 점 먹었어 왜 사줬어 어우 진짜 같이 살기 싫은 타입이다 댓글 레알이야 아니 이게 뭔 대수라고 이 여자 진짜 왜 이러는 거요 뭐야 혹시 정신에 뭔가 심각하고 혼미한 그런 문제라도 있는 건가 2번 지인한테 사주는 게 문제겠냐 자꾸 안 써도 될 돈까지 써재끼면서 여자들한테 못 사줘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사재끼는 게 문제인 거지 3번 아니 그래서 저 남편이 지금 여자한테만 사주는 거냐 아니 남녀 상관없이 다 사주는 건데 마치 이건 여자한테만 사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야 너 쓴이지 2번 제 3자 입장에서 저는 남편분 옹호합니다 이걸로 대판 싸운 쓴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3번 막말로 남편이 자주 이런 거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피소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님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허덕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사연을 놓고 보면 솔직히 전혀 쓴이가 의부증 같아 보입니다 겨우 커피 3잔 값에 이를 정도면 그렇다면 평소에는 얼마나 사람을 쥐잣듯이 잡고 피곤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읽자마자 뭐야 이거 의부증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그래 몰래 사주고 여자랑 둘이서 마시고 그런 거면 또 모르겠어 근데 남녀 다 사주고 같이 마신 것도 아니고 주고 나온 건데 왜 이래 소름돋게 2번 저는 솔직히 커피를 시킨 내역을 물어보는 거 이거부터가 소름돋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커피도 허락받고 사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런 거야 4번 막말로 그게 뭐 공동생활비도 아니고 남편 본인 용돈으로 쓰는 거면 이렇게 덤벼들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당신이 이렇게 모질고 싫으니까 그지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것 같은데 말이죠 5번 에? 뭐야 댓글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동료들이랑 사 먹은 거면 몰라도 뭔 물리치료야 그리고 치료 마지막 날인데 본인이 커피를 왜 사? 뭔 상관이라고 어차피 그거 다 치료도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아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공짜도 아닌데 마지막 치료라고 커피를 사줬다고? 이해 안 돼요 7번 그러니까 쓴이는 지금 커피가 아니고 여자한테 사줬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거죠 그 여자들을 상대로 불안감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남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시를 하게 되겠죠 예 이거 정신병 맞습니다 병원 가세요 8번 혹시 남편이 예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나요? 그래서 추궁하는 거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닥달하는 거라면 병원 가세요 멀쩡한 사람한테 고통 주지 말고 네가 병원 가라고 9번 이보셔 아줌마 너 솔직히 말해 사회생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 추가 제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욕을 먹는 것 같은데요 밑에 댓글 써주신 것처럼 이번 일이 비일비재해서 이런 일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회사 여직원들도 고맙다고 커피 병원도 고맙다고 커피 또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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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뭐 커피 못 주면 죽는 병에 걸린 것 같고 여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개그품을 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물론 바람을 피운 전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평소 여자들한테 또 남자들한테 한없이 친절하고 호구처럼 구니까 내가 노이로제가 심하다고요 물론 저랑 아이들 저희 친정 여기에 제일 잘하긴 하는데 이 성격을 그럼 뭐 계속 참고 살아야 돼요? 만약 우리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이면 나는 이미 벌써 이혼했다고요 뒤에 다 있습니다 많이 댓글 1번 뭐야 착한 것도 죄야? 댁 남편 정신병 안 걸린 게 용할 정도네 막말로 생활비까지 건든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 용돈 쓰는 게 뭐 어때서 이래요? 야 나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같이 못 살아 그냥 헤어지고 이혼하지 2번 근데 솔직히 안 써도 될 돈을 쓴 건 맞잖아요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커피를 살 정도면 뭐 암치료 받았을 땐 집문서라도 내어놓을 판이네 3번 이런 일이 잦으면 솔직히 여자 입장에선 짜증날만하죠 네 됐으니 제 말이요 아니 커피에 미친 것도 아니고 커피 귀신이 붙은 거야 뭐야 4번 바람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성격이라서 못 고칩니다 계속 네가 뭐라고 하면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며 숨기겠죠 우리 생각이 많지도 않은 용돈 본인한테 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용돈 네한테만 쓰지 이런 생각해도 저런 사람들은 본인이 쓰는 것보다 남한테 베풀 때 더 큰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됐으니 제 글을 이해해 주셨네요 그래요 성격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내가 마누라가 그렇게 싫어하면 안 해야지 꼭 저렇게 사줘야만 적성이 풀리는 걸까 할까요 직성이 2번 아니 그럼 쓴이는 뭡니까 그러는 님은 왜 남편의 그런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너 혼자만 이해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까 그런 거예요 5번 야 있으니 지가 원하는 댓글에만 대댓글 다하는 거 개 소름 돋는다 끌 끌 끌 끌 6번 남편이 여자들한테 돈 쓰는 게 싫은 거면서 뭔 추가글까지 싸주려고 그러나 사람 찌질하기 남자 여자 다 사주는 건데 제목은 콕 집어가지고 여자한테 돈 쓰냐고 써놓고는 끌 끌 끌 그냥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뭐 사주는 게 꼴보기 싫다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해 7번 본문글에 추가해 댓글까지 다 봐도 이 여자 성격 보통 아닌 것 같네 지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타협이 절대로 안 되는 8번 남편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특히 가족에게 못하는 사람이면 이미 이혼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명확하게 다 보이네 이 여자는 미친 거요 9번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또 많이 써도 이건 무조건 욕먹을 일이야 하긴 뭐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사회성이 없어지는 거지 뭐 쯧쯧쯧쯧 추추가 솔직하게 말해라 여자들에게 사주는 게 싫은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는데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자들한테 커피 사주는 거 같이 좋다고 옆에서 박수라도 쳐야 됩니까? 당연히 여자니까 싫은 거지 뭔 개소리야 1번 아무리 봐도 이 집 남편은 이 여자랑 빨리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아니 나였으면 아 그랬어? 그래 잘했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문제인 거예요? 됐으니? 님 남편분은 철벽을 잘 치고 오지랖프가 아니니까 그렇게 쏙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럽네요 됐을까요? 아니 그냥 네가 미친 거라니까요 왜 자꾸 남편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네가 문제라고 네가 3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오징어 지킴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구질구질하고 아니 남편이 개인 용돈도 마음대로 못 써? 네 남편 용돈 겁나 조금 주지? 안 받아 뻔하다 혹시 쓰니 너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서 일은 하니? 4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이 그래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전업주부들 애 엄마들이 딱 이렇게 남편 숨막히게 갈구고 취조하고 날지 발광을 하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남편들은 전업하라 그러고 네가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든가 그럼 되는 거 아뇨? 5번 저기요 님은 일을 안 하세요? 저도 같은 여자인데 글 쓴 거 보니까 숨이 턱 막힙니다 아니 뭐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물어붙이고 그래요? 사람 죽일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혹시 남편 월급이 300이고 외벌이라서 그럽니까? 물론 너무 자주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 가까운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죠 왜? 내 사람이 호구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쓴이는 그거를 초월했죠 남한테 물론 말로는 남한테 호구처럼 쓰는 게 문제다라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거기에 왜 여자가 껴있냐 이거야 이거는 문제거든 어 으씨 까깝해 아무튼 뭐 그래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